산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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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리바디 아 나가지 가시면 안 됩니다. 이겨내셔야 돼요. 뭘 꺼내는게 연예인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댓글에 대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어떻게 처음 본 사람들 식사 맛있게 먹다가 궁금한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? 자 이 화면이 올스타잖아요 지금? 제 스타일이 공격적인 축구에 대해서 이게 감독님 전혀 모르시고 공격적인 축구야? 골키퍼가 공격적인 축구야? 요즘 골키퍼들이 목 못 자면 골키퍼를 잘 못해요 공격적인 축구야